어디갔니? 어? 저기 나쁜놈 있네? 여깄다 이놈아! 도움 되지? 큰 도움 되지? 도움 되지? 여깄지롱 어? 잠깐만 너무 아픈데? 너무 너무 아픈데 방금? 근죽거리다 맞췄어 아니야 나 지금 어 나 지금 화장실 좀 가야될 것 같아요 지렸어 방금 한대 맞아갖고 지렸거든요 얼른 갔다올게요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Bernawn 달리 났습니다 길이 없는데 여기는? 밖으로 나가야 되나? 어딨지 얘? 응! 그 곳에 숨어! 그 곳에 도와줄게! 이 놈 어디있어? 이 놈 어디있어? 헉! 뭐야 이런데 막 깔려있어 어잇! 뭐야 얘!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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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많어? 여기도 또 온다 도망가냐 도망가? 어잇! 뭐야? 어디야? 어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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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쟤 안죽어? 흐흐흫 흐흫, 흐흫 이여잇, 너 뭐 이렇게 안 죽어, 너, 너, 너 근데 얘네가 나 도와준다고 하지 않았어? 허허 아, 총알도 없는데? 맞았냐? 안 맞았냐? 아! 맞았다! 아, 살아있네? 예쁜 면상 내밀어보래 일로 와, 니가 먼저 와 니가 와 나 여기 있으니까 히히히히 오케이 맞았다 아, 요 활은 다시 가져올 수 있네 어딨지? 으! 아, 아 아, 아 오, 피 떨어지는 술바 아, 안 보인다 아, 안 보인다 아 아, 안 보인다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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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안죽었어? 네 심하게 안죽네 여기 한 놈 저깄다 어! 아아아 너네 좀비야? 오케이요 헤드샷을 해야되나봐 이 집이 또 못가나? 갈 수있네 이 집이죠 어디야? 간달려 왜 없지? 야, 이제 막 뛰어오는거 봐 내 차례다 이제 이놈들아 저기 있구만 면상 좀 들이내보시지 거기 숨은거 다 알아 예쁜아 면상 좀 들이밀어보시지 어디야? 어 옆이야? 아 으어 으어 으아 으응 으 욕이 왜이렇게 많아? 또 있어? 오 차 오네? 헉 안돼 안돼 저거 뭐 어떻게 할 수 가 없잖아 앗 이쪽엔 없죠 이제 쉬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얘네 얘네 뭐야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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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군줄 너무 사이좋게 있어서 친구인줄 오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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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했어! 이해했어! 고개 들어! 고개 들어!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오케이! 후... 두터지셨어? 오케이, 샘! 그래,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조얼! 이것 좀 봐! 오케이, 우리 다 끝났어! 오케이, 샘! 어? 헤드리! 왜 안죽어?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헤드리! 샘,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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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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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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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얘들 되게 빠른데요? 하나 잡았네 하나 잡았어 되게 많이 와 이걸 어떻게 해 멀쩡하지 멀쩡하지 다친 사람 있나? 우린 괜찮아 여기서 나가야겠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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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대규모 전투가 발생되는 줄 알았네 농담하지 마 농담 아니야 토미의 생일이었어 토미가 바란 건 할리 데이비슨 두 대 빌려서 천국 일주하는 거였지 난 그걸 타고 동량에 맡기만 하더라도 여한이 없겠다 어땠어? 좋았지? 정말 좋았어 좋았어? 이 사람 말하는 거 들었어? 좀 더 자세히 말해봐 구체적으로 그럼 저는 두 분을 위해 자리를 비워드릴게요 엘리 잠깐만 이건 그냥 오토바이가 아니라고 알어? 그 녀석 위에 타면 엔진이 느껴진다고 세상에 그런 건 없어 그걸 어떻게 하는데요? 꿈에서 봤지 부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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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현 타왔는데 내 그룹에서 전화가 안 돼 현 다 왔어 아, 안돼 너네 둘이 있으면 안돼 뭐해? 오늘 찾은 식량 정리하는 거야 알겠구나 복숭아 통조림은 어때? 헨리 형이 보내서 왔어? 아니 헨리가 날 왜 보내는데? 내가 삽질이나 하나 확인하려고 파크는 다들 잘해줬는걸 특히나 너 무슨 문제라도 있어? 괜찮아 괜찮아 아 이놈 보소 어? 모송이를 자극하네 어? 잘자 넌 왜 무서워하지 않는거야? 누가 무서워하는게 없대 뭘 무서워하는데? 음, 글쎄 전갈은 좀 섬뜩하지? 나도 무서워 혼자 남는게 무서워 넌? 밖에 돌아다니는 놈들 그 안에 아직 인간성이 남아있다면? 그 멍둥아리를 갇힌 채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라면? 나도 그렇게 될까봐 무서워 좋아 일단 우린 팀이야 서로 도와주는 거지 두 번째로는 그놈들이 아직 사람사람 보이긴 해도 그 안에 인격은 남아있지 않아 형이 그들을 떠났다고 말했어 가족들이랑 같이 있다고 천국처럼 그게 정말일까? 좀 오락가락하네 그러니까 믿고 싶긴 해 하지만 안 믿는구나 안 믿나봐 그래 나도 그래 심각한 얘기하느라 까먹을 뻔했네 자 몰래 가지고 있으면 뺏길 일도 없을 거야 요거나 갖고 놀아라 요 놈아 내일 보자 안 통했죠? 안 통했죠? 헉 뭐야? 울린 거야? 드리엄 냄새 좋다 일어났어 샘은요? 오늘은 늦잠 자게 놔뒀어 같이 밥 먹을 거면 가서 깨우고 알겠습니다 헬 헬 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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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리 엘리, 너 괜찮으세요? 아! 아! 샘? 아! 샘! 헤리 헬리 헬리, 포장해 헤리 헬리 헬리 제 핸를 줘,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쉬워요 이게 당신의 죠 이게 누구의 죠, 헬니 이게 당신의 죠 헬니 헬니 헬니,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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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아 이거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가야지 끝나나? 설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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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워했던 내가 미안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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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좀 마실게요 아... 안타깝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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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대 재주할 때 나는 소리 같다고요? 여긴 뭐고 저긴 뭘까 여긴 뭐고 저긴 뭘까 여긴 못 내려가겠지? 가을인데 침엽수가 많아가지고 가을 같지가 않네 아... 아 내려가야 되나봐 아 내려가야 되나봐 부금인줄 물을 계속 아 일로 가면 되나 물을 계속 그 정수기 가가지고 따라오기가 귀찮아서 좀 큰 병에다 많이 따라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컵에 있는거 다 마시면 바로바로 따라 마실라고 네... 네... 너의 친구 마를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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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길... 물길... 물살에 휩쓸려갈 것 같은데 뭐... 아... 아... 올라가는 건가 반대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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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거였는데 물에 들어가갖고 휩쓸려 갈뻔했다 오고 있니? 바싹 붙어라 위험하다 가자 와... 저기 뭐죠? 수력발전소야 수... 수령 뭐요? 강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거지 어떻게 해요? 있잖아 이게 뭔진 몰라도 원리는 모르거든 어떻게 건너가죠? 일단 먹고 먹고 생각해보자 휴... 여기 겁나 많다 야 허허허허허허허허... 아.. 신난다 야… 아..... 우와 수도발전소 최곤데 principle 유행 칼로 쓰이시면 다 열려요? 흐흫... 어 뭐야? 누르고 있는거야? 아 이걸 돌리는 거구나 으이 씨 구나 좋구나 지어줬구나 아 돌리고 돌리고 어이구 됐다 아 저걸 어떻게 돌려 건너가야 돼? 어느나라 말이냐구요? 나는 갈 수 있어! 뭔가 찾아볼 테니까 잠깐 기다려 왜 없지? 속에 있나? 오오 이 집에? 어? 뭐 없어? 어 여기 있다! 찾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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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 흐흐흐 겁나게 시원하구만 에이 부탁하나마자 자 전용보트가 왔습니다요 여러개로 디자인하지 팔레트만 하지말고 너무 맨날 팔레트야 저판떼기가 한때 유행했나봐요 하판떼기 아 저들 절로 가야되나? 하판떼기 궁금해하니 하판떼기 자 올라가 이놈아 여기 아니야? 여긴가보다 여기 여기 여긴 올라갈 수 있겄지? 자 여기 옳지 자 이제 돌려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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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돌리면 말해라 언더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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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속 숨 멈출 수 있나봐 나 막 숨 숨 쉴려고 막 올라가고 그랬어 아 아니구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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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미안하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옆에 있었구나 게이지가 야 뭐해 다 했어? 아 다 했구나 그러면 이제 다 했는데 이제 내가 여기서 건너가면 되는 것이야? 하늘이 노오라다 오케이 가자 흐흐흐흐흐흐 조심해서 건나요 알았어 자 팀워크 짝 짝 예 예 얄쿠 이러니 정이 안될 수가 없다 야도랑 컴온 와 삼바 알프스 인데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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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속도는 별른데 굳이 제작 속도를 높일 필요는 없잖아 명료 그거 안 열리죠? 와우 숙녀분 말씀드려 말해줘 여기 사람이 있는지 몰랐어. 그냥 지나가던 중이라고. 어디로? 뭐야? 자기 아는 사람이야? 저 남자는 알아. 내 피로 먹을 형이야. 톰이. 내 동생 톰이. 너 봐. 너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너 이 새끼야. 쉽다. 너희도 또 일어나. 여기 마리아. 제수씨 인가? 제수씨 인가? 반가워요. 내 머리를 날려주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그랬으면 곤란할 뻔 했네요. 가족인데. 하하. 갑자기 이게 일기 됐네. 엘리 맞지? 네. 여기 무슨 일로 온거야? 아... 말하자면 길어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응. 그래. 배고프니? 굶어 죽겠어요. 이야... 동생을 만나다니 너무나 좋구요. 긴장 풀어. 우리 편이야. 아... 아... 여긴 이제 겁나 안전하겠지? 너희도 또 다녀요. 우리 엄청 많아. 에이! 토미! 내 손 좀 줘.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내가? 네. 당연하죠. 너의 눈이 좋아해. 너의 눈이 좋아해. 너는 운이 좋아해? 사실은 운이 좋아해. 나도 운이 좋아해. 왜 운이 운이 좋아해? 윈스턴... 이... 이 장소가 저장에 왔어. 레스터드 보내요. 너희도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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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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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료를 계속해. 타고 싶은데... 에어엘? 왜 여기 있어? 오늘 아침에 돌아올지 않나? 밥 주세요.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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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마리아! 제외실인데 스티브가 예비 동력 가동하려는 중이야. 와서 확인해 볼래? 엘리야. 내 turn이야. 내가 가볼게. 마리아와 함께 가볼게. 엘리야. 저희들에게 좀 space. 내가 토미를 보내줘. 기다려. 완전... 나 없으면 이제 불안해지죠. 저희들 6번째 시간에 저희들에게 토미를 보내줘서. 우리 여기 한주일 동안 그리고 항상 이렇게 되어있어. 이거 뭐 먹을 거 없냐? 나는 부품만 먹으면 되는디. 내가 좀 남겨놨어. 작년에 텍사스에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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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보통 우리의 재료들은 오래 걸렸다. 뭐? 세무기가 어딨어? 세무기가 어딨어? 세무기가 어딨어? 여기. 이 조금 흔들어. 아직도 잘 어울려. 헉! 내 딸. 난 괜찮아.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내가 잘 어울려. 내가 좀 더 기다려. 토미, 내가... 내가 너한테 얘기해야 돼. 개인적으로. 딸, 죽은 딸. 그래. 오케이. 저희들한테 확인해봐. 이리 와.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어. 무슨 얘길 들었는지는 몰라도 마을을 직접 보라고. 이제 20가구 규모야. 마리아랑 마리아 아버지가 시작했지. 이곳에서 자급자족을 추진했어. 우리에게는 작물과 가축도 있고.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는. 보호주단은 있어? 어른들은 교대로 사방에서 보초를 쏘고. 발전기만 걷히면 전기 철조망도 쓸 수 있어. 오예. 오예. 야 이런게 있다는거는 여기서 조만간 전투가 벌어질거라는거? 마르맨. 총알 좀 줄래? 총알 없냐?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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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생은 없냐? 총알 좀 줘. 어? 헬로우. 좀 가져갈께요. 으흫. 지금 가져가겠습니다. 좀 털고 왔습니다. 예. 연막 타운 업그레이드? 이거 해볼게 그래, 이거 해볼게 이거 왠지 맘에 들어 쇼티도 괜찮은데 판동 발사 속도 방어구 관통 재장전 속도 발사 속도 반동 사정거리 나이스 무기가 하나 더 있네요 나 이거 불안한데 여기 벽돌 있고 막 이런게 싸울 것 같은데 조만간에 좀비들이 몰려올 것 같다 다운로드 아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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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대단한데? 200만 달러 털렸네 좋아 널 얘기 좀 해보자 밥 좀 줄래? 그래 모두 우리에게 제 길을 기회를 주지 버스턴은 왜 떠난 거야? 겪은 일이 꽤 많아, 동생아 그 여자랑 관련된 일이 있구나 모든 게 그 애랑 관련된 일이지 얘기 좀 해봐 그 애는 면역이야 뭐 왜 면역이라는 거야? 왜 이리 설마 10대 1명은 죽고도 남을 포자를 흡입하고도 아무렇지 않은 걸 봤어 나라도 못 믿었을 거다만 내가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 좋아 그렇다고 치자 여긴 왜 데려온 건데? 파이어플라이한테 데려가 줬으면 이미 동료들이 있잖아 일을 마치면 망할 보수도 받을 수 있다고 난 몇 년째 파이어플라이 못 봤는데 어디 있는지는 알 거 아니야 대단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한 장비만 내가 왜 그래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날 위해서가 아니야 토미 너희들 그 잘난 대의를 위해서야 내 대의는 이제 내 가족이야 형이 지금 간단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고 제수씨들은 이 갱생한 친구들한테 부탁하라고 좀 해봐 중요한 일이야 제수씨 맞네 형한테 필요한 장비 정도는 챙겨줄게 대신 그 여자는 형이 데려다줘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을 거야? 은혜? 내가 몇 년은 널 먹여 살렸는데 먹여 살려? 그걸 말이라고 해? 그 시절은 나한테 끔찍한 기억일 뿐이라고 넌 내 덕분에 안 죽은 거야 죽는 일만 못 했어 내가 지금 인류의 희망을 데려왔는데 넌 못된 동생 짓거리냐? 여긴 보스턴이 아니야 또 너한테 손대면 험한 꼴 당할 거야 뭐지? 저게 뭐야? 우린 상대에 적혀있어 너는 아직 죽을 때까지 기억나지? 응 응 쟤! 밴디드! 끊어! 건너뛰어! 건너뛰어! 아 뭐야 바로 이렇게 들어와? 어허허허 너무 너무 바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무기도 없구만 지금 아아 위에도 있잖아 왔다 이거 너무 불편한데 이거? 이거 너무 불편해 안 좋은데? 어? 아아 야 나 피 채우고 있는데 이 자식들이 아 나 무기가 너무 없는데 오예 등장 어이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잠깐만 아아아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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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아 오우 이거 좋다 위에 위에 한명이야? 아 깜짝이야 우리팀이잖아 이놈의 새끼들이 이놈의 새끼가 어 깜짝이야 야 너 우리팀이구나 내 동생이구나 똥찜 어 아휴 먼저 죽였네 우리팀에 도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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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흐흐흐흐 잘한다 우리 편 지금 뭐야 올라오는 거 많은 거야 쟤는 뭐하냐 혼자 저기서 쟤 혼자 왜 춤추고 있냐 저기서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아 까비 앗 야이 쉿 뻥이요 슬슬 헉 아아ㅏ아 아ㅏㅏ아아ㅏ아ㅏㅏ 야 흐흐흐흐흐흐jä 야야야야야야야 얕! 흐흐흐흐흫 왜 안맞아! 잠깐 왜 안맞아 내가 얌얌패는데 왜 안맞냐고 아 나 문에 깨어있었어? 힝 힝 뻥이요오오 아 붙지요 로마 아야 히히히 뻥이요오 어 왜 뻥안해 뻥했어요? 아 불타라 불타라 여러분들아 아 나 안던졌어? 아닌데 하나밖에 없는데 세개있었거든 아 아 좋아요오 아주 좋아요오 야 그거 내 자리인데 힝 뻥이요오 왜 안터져? 저봐 안터진다니까? 아 뭐 인지터져 그리고 얘는 멀쩡히 왜 또 아 얘 우리팀이구나 아닌데? 우리팀 아닌데? 우리팀 아니야 우리팀 아니야 좀 이상한데? 좋아 막 챙겨 막 챙겨 이거밖에 안 돼? 흐흠 히히히힣 어? 진짜 왜 안죽어 아 저 어 잠깐만! 미안해 미안해 헨리 헨리 미안해 헤헤 으헤헤헤 으헤헤 으헤헤헤 헬헤 헬리 헬리 미안해 이런 시색은? 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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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반! 그러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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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아야 돼? 가, 안아, 안아. 정י dessas. 저와 사귀자 필요해야 할 듯. 물론 안 돼. 너 너Sebine에 들어 가 백명을 찾는 사람한테 미러야, 나 못 찾는 거잖아. 렉엘, 저 옆에 왜 이렇게 많이 보냈어? 너,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하냐? 아까 어머니에서 절 쏘려고 했어요? 눈이 침침해서 저 할 게 아니고 아무 데려가 rendez요?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갑니다. 저 보우카 어디 있는지? 미쳤어요? 나중에 얘기해 봐 나중에 나중에 알았어요 언젠간 되겠죠 나한테 한 번 더 걸릴 것 같아 한 번 더 걸릴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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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해야 할 것 같아 내가 더 말할 것 같아 내가 더 말할 것 같아 괜찮아요 마리아 마리아 제발 부탁해 아이 겁나 뻘쭘하게 미안하게 내가 그 아이를 파이어플라이한테 데려갈게 형 걱정하지마 내가 최선이야 진짜 좋은 결과가 나올지도 몰라 엘리하고 얘기해야겠어 엘리하고 얘기해야겠어 엘리하고 얘기해야겠어 다시 말해 다시 말해 어 이제 말 타나보다 당때라더라더라다 의 що 야 너 왜이렇게 빨라 야 너 왜이렇게 빨라 후샤 샴푸 흐야! 컴온! 유! 이엤! 달려라! 베베! 막혔다 막혔는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 어? 야 어디가냐? 흐야! 흐야! 말발자국이 보여? 난 안 보이는데? 아 밑에 있구나 말발자국 점프! 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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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4번 더! 오케이, 괜찮아요 어? 어디? 저기 어디?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 거 아냐? 흐야! 컴퓨터 엘 흐음... 흐야! 흐야! 어디 있니? 엘! 어? 엘?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오유 아, 또 싸워 징그럽다 아, 또 싸워 징그럽다 이 놈아 흐흐흐흐흐흐흔 이 놈아 아, 이거 되게 좋은데? 아 아, 이 총 너무 좋아 여기 한 명 있었는데?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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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아 동생아 왜 이렇게 못 쏘니 동생아 너무 돌파했다 너무 돌진했다 살살할게 살살 동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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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айн 오케이요 어! 어이 뭐야! 뭐야? 으익! 으얏! 흐야!!!! 으악!!!!!!!! 이놈식기 내가 파밍하고 있는데 어디갔어? 저기 있던 놈 저기 있던 놈이 설마 일로 온거야 방금? 저기 있다 어? 안 맞았어? 왜 안 맞아? 왜 안 맞아? 더럽게 안 맞네 왜 안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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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